이 책은 한 인간의 삶이 파노라마 같은 장면으로 펼쳐지는 자전적 에세이입니다. 저자는 흡수저로 태어나 여러 직업을 거쳐가며 삶의 여러 가지 측면을 경험합니다. 이 책은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경찰관이 되어 결혼하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. 저자는 두 번째 부분에서 유학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, 벤처 사업가를 거치면서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하게 되며, 마침내 변호사가 되어 삶의 정착에 성공합니다. 이 책은 일종의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로 한 소년이 무지개를 잡으러 다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며 성장해 나가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윤수용 변호사의 삶이 어떻게 파노라마 같은 장면으로 이어지는지,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책은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삶의 이야기입니다.